야, 목몸으로 언니를 밀어내냐? 너무 하찮아? 예쁘다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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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? 어느 날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더니 완전 수풀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네. 엄청 혼자서 잘 자라요. 근데 그냥 풀떼기가 죽기도 하고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터춘 안 피우는 것 같고 이렇게 피우는... 이게 뭘까? 이파리가 커서 안 뽑고 계속 물은 줬는데... 엄청 커요. 엄청 커요. 어쨌든 예뻐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